지난 날 우리 산업 선교, 우리 운영들이 많은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 때부터 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응답 못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심지어는 우리 이름은 바뀌었으면 미안합니다만 소가 장로 이런 사람들은 사기도 치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칠다고 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산업인들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한데 제대로 성령인도 받도록 안내를 못한 책임도 있어요. 지난 번에는 무분별하게 그냥 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조직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완전히 성령인도 받는 조직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의 조직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완전히 성령인도 받는 조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삼질 센터 지금 완성 중인데 되면 모든 전에 있던 강사단 새로 해서 완전히 이삼질 오천정적으로 배치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레ム Runant 전도와 그러는데 레ム Runant 전도와 TCK 전도와 이렇게 합니다. Spl Ε冒頭에는 이제는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할 겁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PK, MK들이 따라다니지 말고 너희들의 팀 구성 선교단체라는 것을 만들어라 저는 선교에 만들어서 PK, MK들이 자꾸 힘을 내고 실수를 해라 그런 응답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가야 됩니다 우리 단체는 무분별하게 뭘 벌려가지고 하다가 무너지기게 아니고 진짜 인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합니다 또 제물이 그게 복이다 또 명예가 올라가는 게 복이다 또 우리 후손들 많이 그게 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でも聖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복도 못 받은 게 오래 살아야 되는 건 골치 아프는다 그래서 빨리 죽는 게 나고 복을 받은 사람이 죄 물이 있어야 돼요 복도 못 받은 게 죄 물 명예에 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복도 못 받은 게 죄 물 명예에 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럼 최고의 복 받은 게 뭡니까? 성사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죠 그러니깐 그 사람들을 건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 성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제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게 정확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보좌의 능력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40일 동안 씁니다 기도 바로 알아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레무난토들이 기억에 달 반드시 누려야 될 거 우리 TCK들이 누려야 될 거 そして TCKの皆さんが受ける内容です 자 레무난토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게 열 가지 발판 누가 뭐냐를 얘기하면 열 가지 지금 나왔어요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답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죽군 왜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죽군 언제쯤 죽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죽군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神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 그렇죠? 나오고요 하나님의 보장서 말씀 이것이 전부 기계 발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장 뭐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그것은 망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게 뭐죠?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 내가 앞에 있는 성교지가 아니면 다른 데 가도 안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나의 발판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교회가 나의 성교지 좋다나 보다 거의 이유 없어요 성교지 가서 좋다나 보다 할 겁니까? 그리고 뭡니까?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인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그렇다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확실합니다 그러고 뭐죠? 우리는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가요 죽는 사람은 억울해 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가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은혜 주시고요 반드시 내세는 있어요 그리고 7천 가지 약속 성취 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되죠 지옥이 없으면 참 좋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 이게 영원히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 TCK들은 레몬도도 마찬가지지만 TCK들은 더욱 기억해야 될 것이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서 살아남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TCK 한마디로 읽읍니다 아무도 없어도 돼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래서 TCK들은 혼자 살아남는데 두 번째 게 뭐냐 영적인 걸 먼저 보라 현실만 보지 말고 세 번째는 뭐지요? 응답은 사람이 생각하는 다른 쪽에 있어요 그리고 TCK는 어디든지 가서 모든 사람을 살려라 그러면 살아남아요 그리고 뭡니까? 위기 이게 답이다 여섯 번째 뭐죠?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곱 번째 재창조 이게 TCK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진짜 응답하는 사람이 싹 싹 TCK에요 세 번째 문화권에 있는 아이라인 말이요 세 번째 문화권에 있는 아이라인 말이요 세 번째 문화권이 뭡니까?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나는 살기는 적은 미국 살고 있어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살고 있어 나는 똑같이 한국 살고 있어 한국 사는데도 나는 영 다른 문화에 있어 그 사람을 TCK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문화권에 있는 일곱 번째 문화권에 있는 일곱 번째 문화권에 있는 수인 받아서 하나님 그리고 서민스로 세우게 해 하나님이 그래서 완전히 사막으로 항문지로 광야로 가라 열 번째가 뭡니까?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 복음은 안그러면 세계 복음은 안 돼요 TCK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랄 때는 좀 불리해요 그러나 자라고 난 때는 유리해요 이게 TCK입니다 내가 정체성이 말해 이것도 흔들림같이 보이죠 나중에는 그게 유익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TCK로 전국인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런 게 TCK 그게 나중에 굉장히 유리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남은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속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세계 복음은 계속になる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갱신을 모내서 못 깨달은 게 많아 축복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여사 하나님의 은약을 보게 해주옵소서 전 세계 살리는 능력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 세계 허감 빛을 비추는 레모난트 일어나게 하옵소서 5천 종족 살리는 TCK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